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도 스무개 일상성화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니 마이 차이피얼마 니 마이 차이피얼마 니 마이 차이피얼마 보건사요. 차이피얼보건 차이 차이 삼성 차이피얼 피얼보 피얼보 얘기할 때 입에서 바람 많이 나와요. 니 마이 차이피얼마 니 마이 차이피얼마 다시 니 마이 차이피얼마 혼자 읽어보세요 非常好 니 마이 차이피얼마 니 추고 几次 니 추고 几次 몇 번 가봤어요 니 추고 니 추고 几次 几次 니 추고 지 几次 几 가다 過 過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뭐 뭐 해봤어요 뭐 뭐 해본 적이 있다 어떤 경영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문본은 동사 고 명사 여기 명사 뺐어요 니 추고 지치 지 쓰는 몇 번 니 추고 지치 만약 명사 넣으면 예를 들면 중국 몇 번 가봤어요 중국은 마지막 넣어주세요 니 추고 지치 중국 이렇게 다시 한번 니 추고 지치 다시 니 추고 지치 다시 니 추고 지치 몇 번 가봤어요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니 추고 지치 니 추고 지치 식수 화장실 화장실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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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는 순식다 식수는 방문이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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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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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친구 돈 주거나 아니면 선물 줄 때는 친구가 아이야 주지 마요. 왜 그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받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다시 拿着 더 한 번 拿着 마지막 拿着 혼자 보겠어요. 非常好.拿着 别 打架 别 打架 别 打 싸우다. 싸우지 마세요. 몸 싸우는 따져예요. 진짜 푹푹푹푹. 이런 거는 따져예요. 따져. 말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싸워요. 그대는 따져예요. 싸우지 마요. 别打架. 别打架. 다시 别 打架. 더 한 번 别 打 架. 혼자 보겠어요. 비 가이청 비 비 가이청 Hajah 가이청 가이청 같이 붙을 때는 이되는 명사예요. 가이청 깔 혼자 있을 때는 덮다. 덮어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덮으세요. 아니면 덮어요. 다 돼요. 뚜껑을 덮어요. 다시. 또 한 번. 뚜껑을 덮어요. 蓋上蓋子. 다시. 蓋上蓋子. 도 한 번. 蓋上蓋子. 혼자一個 번씩요. 非常好. 蓋上蓋子. 他有點計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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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計較. 다지다. 他有點計較. 그는 좀 다져요. 他有點計較. 讀 한 번. 他有點計較. 有點. 좀 는 뜻이에요. 有點. 就 형사부터 써주세요. 有點計較. 좀 다져요. 他有點計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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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讀 한 번. 他有點計較. 혼자一個 번씩요. 非常好. 他有點計較. 다이치. 도라. 다이치. 도라. 다이치. 도라. 머리를 들어요. 원래 기본형은 다이도예요. 다이는 동사예요. 이렇게 울리는 거. 이렇게 다예요. 다이. 지 라이. 방향 부어예요. 일어났다. 위로 올라갔다. 올라오다.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지 라이. 다이치. 지 라이. 이렇게 들어요. 위로 가세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도는 명사예요. 목적권. 방향 부어에서 지 라이. 여기서 명사 있으면 지와 라이 가운데에다 넣어야 돼요. 목적권은 마지막으로 넣으면 안 돼요. 지와 라이 가운데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치. 도라이. 이건 명령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이치. 도라이. 머리 들어요. 다이치. 도라이. 머리 들어요. 옛날 황제가 와이프 찾았대. 왕비. 아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왕비뿐만 아니라 그냥 와이프예요. 아내 찾았대. 여자는 그냥 황제를 그냥 직접 페이스투페이스 이렇게 눈물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다 이래요. 그러면 황제가 그 여자 얼굴 보고 싶으면 그냥 다이치. 도라이. 라고 얘기해요. 다이치. 도라이. 다이치. 도라이. 다이치. 또 한 번. 다이치. 도라이. 보통 우리 김분이 안 좋아할 땐 우리 다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힘내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이치. 도라이. 라고 얘기해요. 다이치. 도라이. 다이치. 다이치. 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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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치. 도라이. 황제 해보세요. 非常好. 다이치. 도라이. 부. 간라. 부. 간라. 그만 두다. 부. 간라. 회사에서 그만 두어요. 부. 간라. 다시. 부. 간라. 이거는 과거형 이해해도 돼요. 하고 지금 형제씨 이해해도 돼요. 어떤데 우리 지창 다닐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도 부. 간라. 부. 간라. 그만뒀어요. 부. 간라. 다시 한 번. 부. 간라. 도한 번. 부. 간라. 훤자 해보세요. 非常好. 부. 간라.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게이 워 주세요. 이이거 하나. 지 베이 종인 컵.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다시.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두 한 번.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다시.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혼자 해보세요.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게이 워 이이거 지 베이. 니 틴 쇼어 라 마? 니 틴 쇼어 라 마? 들었어요? 니 틴 쇼어 라 마? 들었어요? 여기 틴 쇼어 써야 돼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틴 쇼어 라 마는 항상 어떤 뉴스, 어떤 소식, 어떤 정보. 이때는 우리 틴 쇼어 라 마 라고 얘기해요. 니 틴 러마 들었어요? 그거 쇼어 빼면 그대는 음마에 대해 물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음악 들어본 적이 있어? 이 노래 들었어요? 그대는 쇼어 빼면 돼요. 니 틴 러마? 그대는 니 틴 러마에요. 지금은 뉴스하고 정보, 어떤 소식 들었어요? 니 틴 쇼어 라 마? 두 한 번. 니 틴 쇼어 라 마? 탓시, 니 틴 쇼어 라 마? 두 한 번. 니 틴 쇼어 라 마? 훤치고 싶어요. 非常好, 니 틴 쇼어 라 마? 쇼어 라 틴 러마? 쇼어 라 틴 러마? 쇼어 라이 틴팅 좀 얘기해봐요. 좀 들어볼게요. 쇼어 라이 틴팅 상대방에게 이거 이리 좀 얘기해주세요. 왜 그래요? 저도 좀 들어볼게요. 요즘 왜 그래요? 김부님 왜 안 좋아요? 좀 얘기해보세요. 쇼어 라이 틴팅 또 한 번. 쇼어 라이 틴팅 다시 쇼어 라이 틴팅 두 한 번. 쇼어 라이 틴팅 쇼어 마 하다 틴 듣다 라이 우다 쇼어 라이 틴팅 다시 쇼어 라이 틴팅 두 한 번. 쇼어 라이 틴팅 여기서 틴틴 이걸도 돼요. 틴틴 이렇게 이거면 강조할 때 있어요. 쇼라이 틴틴 이거 말투 들을 때 약간 억색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선으로 바꿔주세요. 쇼라이 틴틴 좀 말해보세요. 쇼라이 틴틴 좀 얘기해봐요. 쇼라이 틴틴 혼자 해보세요. 쇼라이 틴틴 도깬 도깬 사과해요 도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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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보세요. 非常好 도깬 다 지저 다 지저 너 퍼센트 하늘해요 다 지저 다 저 하늘하다 다 저 다 지저 몇 퍼센트 할인해요? 다 지저 우리 쇼핑할 때 물을 수 있어요. 몇 퍼센트 할인해요? 다 지저 다 치저 이렇게 얘기하면 30% 할인한다는 뜻이에요. 다 빠 저 20% 할인해요. 다 지저 다 지저 10% 할인해요. 다 지저 10% 할인해요. 다 지저 지 삼성믬요. 지 지 지저 지저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일어나야 돼요. 지저 지저 다 지저 에 환절이 못해요. 非常好 다 지저 我有约会 我有约会 나 약속이 있어요 我有约会 듣 한 번 我有约会 我有约会 듣 한 번 我有约会 约会 약속 我有约会 나 약속이 있어요 我有约会 듣 한 번 非常好 我有约会 没空 정리 没空 정리 정리 할 시간이 없어요 没空 정리 没空 정리 没空 정리 듣 한 번 没空 정리 没空 정리 시간이 없다 没空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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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얘기할 때 혀 일어나고 코소리 나오세요 정 三성 정 理 정리 정리 三성三성 만날 때 앞에 2성으로 바꿔주세요 정 理 다시 정 理 没空 정리 没空 정리 정리 할 시간이 없어요 没空 정리 혼자 보세요 非常好 没空 정리 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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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只 还有 还有 몇 정거장 남았어요 还有 还有 只 还有 아직 有 있다 只 只 只 只 只 몇 개 还有 只 还有 몇 정거장 남았어요 还有 还有 几 站 还有 几 站 还有 几 站 몇 정거장 남았어요 还有 几 站 读 한 번 还有 几 站 混ぜ 해보세요 非常好 还有 几 几 少 喝 少 喝 点 少 喝 少 少 点 少 少 喝 少 少 少 少 喝 少 少 呢 그만 뭐 뭐 뭐 하세요 ぁ 少 多少 少 少喝点 读환本 少喝点 但是 少喝点 환자 보세요 非常好 少喝点 多吃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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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读환本 多吃点 但是 多吃点 读환本 多吃点 환자 보세요 非常好 多吃点 没打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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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뭐해요? 중국 사람들이 보통 아무 계획 없어? 매이 다 수아 이렇게 대답해요. 매이 다 수아 휴가 뭐해요? 매이 다 수아 또 한 번 매이 다 수아 혼자 해보세요. 매이 다 수아 자 여기까지는 20개 중국어 다 소개했어요. 잘 따라 읽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반포 복수해주세요. 자잰 자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